자전거 벨돌이 오랜만에 아우 나 무섭다 가자 멈추라고 안 멈춘다고 멈추라고 할거야 너무 흥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아 진짜 성이 좋다 가자 가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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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맛 잘나가 밥먹고 타서 더 좋아 힘이 나와 더 할게 나와 가끔 고기가 좋았어요 가자 고고 여기는 화천 산소나 축제장입니다 한숨이 무료입니다 이게 엉망만의 타보는 짠이야 건두자래 안전하에 무한장난은 지금 왔어 마스크는 항상 타고 오브가 숨졌다 네! 와따가! 너무 높아 와따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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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따! 와따! 와따가! 와따! 와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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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